한도만이 눈물만 흘리라 물이 와라 우리 부모 어디 매일 시금지기 꿈에다 다시 한 곡 좀 들어가세요 분위기 파악 좀 해라 낯살이나 먹었으면 여자가 더 못쓰겄네 어머니 아버지 차를 낳자마자 불보시려고 마다를 낳아주고 오늘 김재철 평생 축제와서 이렇게 우습하는 각색 신세가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사랑옵려 아버지 어머니 왜 말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우습이라 그러나 살겠어요 그리워라 우리 부모 어디 매일 시금지 꿈에라도 다시 한 번 그 얼굴을 느끼셔 여보 차라리 만나지나 말지 뭐다로 만났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놓고 뼈 쓴맛갛만 다 빼먹고 날 버리고 도망갔고 그래도 세상에 마누라가 최고 좋다고 해놓고 오늘 당신의 새끼가 이렇게 세상 밖에 나오는 날인데 도대체 어디 있는가 모르겠구만 여보 빙 아리도 눈물을 놓고 비밀 없는 이별 보내 하얀 눈이 아픈 날 눈물을 두고 꿈에 있네 당신은 한복살이 얼마나 우생하고 십 년이고 년이란 사람만 부라고 쏟아 얼굴 없던 이 고개의 하마어마는 미아리 꿈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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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하고 나고 금실도 좋았잖아 우리가 사랑할 때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안되면 내가 이렇게 뒤로도 해주고 내가 자빠져 두어있으면 네가 이렇게 올라타서 사람도 나누고 이렇게 자식도 만들었건만 도대체 당신은 눈이 눈물으로 한바를 그린다 어린것을 잡아들고 도대체 당신은 당신은 철사질로 들선벙벙 웃긴 채로 뒤돌아 부고 부부라고 맨발로 잘라 잘라 끌려가신 해고개 한마어린 미아리 해고개 아니 그나저나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누가 애기 좀 받아줄 사람이 없을까 응? 천박스럽게 나 혼자 낳을 수는 없고 세상이 탁 근데 우리 이쪽에 있는 언니가 애기 잘 보게 생기네 잘받게 내 같이 나 공연 한 번만 합시다 응? 싫다 어? 금방 가버리네 우리 언니가 애기 한 번만 누가 나하고 같이 공연 한 번만 할 사람 없을까 응? 응? 이왕이면 앞에 우리 카메라 찍는 우리 언니가 나 애기 한 번만 받아주시오 아니 내가 하라는 대로만 시킨대로 시킨대로만 시키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만 내가 하라는 대로만 내가 말씀해 인사를 해야 돼 둘이 공연을 잘한다고 우리 둘이 이제 오늘 이제 근데 사실요 이 공연은 정말로 나와서 하기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들 멋진 공연 기대 한 번 하면서 우리 둘이 박수 한 번 주면 감사하겠네요 체력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언니는 여기 안 거 딱 이렇게 반듯이 반듯이 안 거 그냥 이제 앉아 원래 빨래는 뭐 세탁기가 있어 속빨래 하간데 응? 그 얘기 이제 받으려면 신발을 벗고 그 은근한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 이제 뒤에 거부터 받아 뒤에 거 아이고 5살이 무거워 죽겄네 한번 들어봐 얼마나 무거운가 허리 아파 죽겄네 응? 무겁지? 그럼 이제 일로 줘 울면 골치 아프니까 너는 내가 안 거 있어 네 애기 이제 동생 태어나네 내가 안 거 있어 응? 잘 봐 어떻게 너를 어떻게 낳는가 잘 봐 이제 자세가 중요하네 자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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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해 우리 여기 저 사장님 계시기든 잠깐만 빌려주시오 응? 이해한다면 박수 한번 주시고 응? 너 혼자 왔어? 신랑이랑 왔어? 같이 왔어? 야 역시 이분이 연극영화학과 나왔어요 대학교로 응? 응? 연기하는 거 봐봐 이제 땅구에 자세가 아 웃지만 말고 애기를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데 야 여기 빨리 세숫대에 물 떠다 놔라 이거 애기 신고 자세 됐죠? 됐어? 잡아봐 잡아봐 이렇게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근데 애기 낳는데 자세가 별로 안 됐네 왜냐면 바지를 입고 있잖아 일로 와봐 괜찮해 아이고 왜 그렇게 쇼가 안 되잖아 도망가면 앉아봐 어차피 쪽팔렸잖아 바지를 버려 바지 애기를 와야돼 바지 입고 있네 정말 바지 좀 삐켜주시오 일로와 일로와 옷 다 버리네 옷 다 버려 이러나봐 옷 다 버려 초 다 묻었잖아 아 좋아 안거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벌써 이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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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가 탁 그럼 쇼인데 쇼 언니가 그때 했지 그치 그럼 안거봐 왜 안거봐 내가 할게 괜찮은거 괜찮은거 원래 막 이렇게 제대로 하면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막 도망가기 다고 그래야 자세가 중요하네 애기가 머리부터 랑 다리부터 랑 봐야 돼요 그럼 일을 불러야 되니까 이제 잡아 이제 잡아 손 잡아야지 손 손 나 힘 줘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내가 양수 터질까봐 깜빡하고 반스를 입고 있었네 그래 그만큼 주말 옷 버리는 애가 거기 뒤에 초 있어 총물 못 타라 그래 이만큼 안으로 안 주고 다 버리는 애가 그지 마 이걸로 그지 마 이걸로 그지 마 언니 안 마구지 안 돼? 손 타고 왔어 반스를 버리게 반스도 반스도 양수 터질까봐 반스를 몇 개 입었는지 몰라 지금 많이 쳐 입었네 응? 어떻게 알아? 봤어? 반스를 반스를 몇 개 쳐 입었는지 왜냐면 양수 터지면 골치 아프니까 반스 하나만 더 버리지 아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벗겨주기도 하더만 혼자 벗으려 하기 힘드네 혼자 벗으려 하기 힘들어 아 혼자 벗으려 하기 힘들어 아이 다 벗어버렸다 이제 잘 봐 이제 애기 애기가 진짜로 제대로 나와야 되니까 박수 한번 주시오 박수 이제 머리부터 나온가 다리부터 나온가 잘 보면 나 이제 힘 줘? 다리 깡쳐봐 아 아 아파요 아파요 봐봐 이제 머리부터 나온가 다리부터 나온가 봐봐 어디부터 나왔어? 어디부터 나왔어? 더 힘 줘야 된다 어디 도망가 다 끝났는데 빨로 아파요 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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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요 옷 버리니까 아내만큼 안 그어 아이고 그럼 다정하게 안 그자고 다정하게 안 그자고 아이씨 나 힘 주네 아아 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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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파요 아빠요 아빠요 이게 안나오네 안나오네 근데 이제 구령에 맞춰서 나온다네 하나하면 하나하고 둘하면 애기 받어 우리 다같이 납시다 애기를 자 내가 구령 들어갈게 하나 더 크게 하나 둘 해냈던 야 야 애기 애기 여기 저거 애기 지저귤까봐 돈 나오네 아이고 상간마마 성은이 망각하오라이 여기 깡통이는 넣어놔 깡통이 넣어놔 자 하나 둘 셋 셋 애기 받아 애기 받아 애기 받아 알 이리 받아 하하 아 아이고 네팔자야 여기도 곽세려님꼬 애기 하나 더 잘라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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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선물 하나 줄게